여러분 이 파티 풍선 보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너무 예쁘다! 인스타에 당장 올려야지! 그런데 저는요 조금 다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풍선 속 곰돌이의 가장 깊숙한 내부까지 접근해서 숨겨진 비밀마저도 모조리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이 풍선을 빵 터트리지 않고 말이죠 제가 마술사라도 되냐고요? 저는 산부인과의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 중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산모뱃속의 태아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투명한 풍선은 아기집이고 풍선 속 곰인형은 뱃속의 태아라고 생각해 볼게요 앞으로 태어나 이야기가 건강할지 혹시라도 유전적으로 문제를 가진 기형아는 아닐지 미리 알고 싶으면 풍선 바깥에서 열심히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확실히 알려면 아기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속 염색체 즉 사람을 만드는 설계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검사를 위해서 풍선 안으로 길다란 바늘을 찔러서 아기의 세포를 꺼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아기집을 직접 찌르는 만큼 연약한 아기가 잘못될 약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보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안전하면서도 정확하게 검사한다는 것 참 까다로운 일이네요 혹시 좋은 대안이 없을까요? 오늘 제가 설명할 세포 유리 DNA라는 물질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유전 정보를 담은 DNA는 염색체의 성분이고요 생물체의 세포 안에 존재하죠 그런데 이렇게 세포 속에 갇힌 보통의 DNA와는 달리 세포 유리 DNA는 세포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잘게 부서진 채로 핏속을 둥둥 떠다니는 DNA 조각입니다 그리고 이걸 잘만 활용하면 우리가 이 풍선에는 심지어 손가락 하나 까딱 대지 않고도 아기의 염색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 리본 끈으로 풍선이 저한테 매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기 집을 엄마 쪽으로 연결하는 태반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대아의 세포 유리 DNA가 엄마의 피 속으로 흘러흘러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는 아기가 아니라 엄마의 피를 뽑아서 그 안에 섞여 있는 대아의 세포 유리 DNA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아기의 염색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풍선이 터지거나 아기가 다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도 산모피만 뽑으면 되는 간편한 검사입니다 동시에 아기의 기형과 같은 질병을 아주 정확한 수준으로 예측할 수가 있죠 이렇듯 혁신적인 검사 기법 오늘날의 생명과학이 현실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미래를 바꾸는 것은 마술이 아니라 기술이란 뜻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곰돌이가 살아갈 다음 세대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가능해질까요?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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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